아, 물어. 오삼병이요. 네. 네, 오삼병이요. 네. 네, 오삼병이요. 네. 아... 여기. 이모, 내가 소장 하나 더 줘. 아, 지금 바빠. 어디 갔다 온 거. 여기 차가워. 아, 이모, 나만 미워. 내가 여기 올려줘서 매상 없는데. 매상 안 올려줘도 좋으니까 이제 그만 좀 와. 아니면 서방하고 오던가. 아이고, 이모야. 나는 서방은 없고요. 여기 남방은 있다. 아이고, 징그러워. 저리가. 아니, 스무 살 때 써먹던 거를 10년 내내 써먹고 있어, 그냥. 아이고, 뭐 어때? 뭐야, 이거 경기도 사네. 이모야, 이거 충천도 거 없어? 어? 아니, 경기도나 충청도나 다 똑같으면 쏘준대. 우리 오늘 자세히 이거 술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몰라. 경기도 거는 술이 달고요. 어? 충청도 거는 술이 쓴 거야. 이, 내가 오늘은 충청도비리라서 그것 좀 마쓰겠어. 아이, 오늘 귀찮게 왜 자꾸 그래? 아이, 이영이 어디 갔어? 아, 이영아. 아이, 오줌 따러 갔어. 아, 됐어. 내가 오늘 이거... 어? 아버지. 우리 아버지 어디 갔었어? 너 또 여기 와서 아줌마 귀찮게 하는 거 보니까 실연당했구나. 야, 역시 우리 아버지 칼이다. 야, 또 이러니까 또 나 꼭 19세대로 돌아간 것 같다. 그때 아버지가 나 처음으로 술갓켜줬잖아, 여기서. 야, 그치. 이번에는 어떤 놈이야? 어떤 놈? 아, 어떤 놈이냐면 완전 무슨 왕싸가지에다가 지가 무슨 왕잔주라는 아주 이기적인 바람둥이야. 자식, 어쨌든 그런 놈을 좋아하게 됐어. 아, 내 말이. 아, 참. 아버지 이거 어떻게 혼내줘야 돼? 혼내긴 뭘 혼내. 지복지같이 한 거지. 세상에 우리 삼순이만한 자식감이 어디 있다고. 아버지. 참. 내가 몇 년 전만 해도 딱 그 얘기에다가 탁 넘어갔는데 지금은 아니지. 응? 나 서른이야, 서른. 주제 파악 다 끝났다고요. 그럼 수련도 즐길 줄 알아야지. 혼자이지, 뭐야. 아이고, 우리 아버지 참 유식한 말씀하시네. 자, 수련아 마셔, 인마. 짠. 술이 달다. 술이 달다. 술이 달다. 달어. 응? 술이 달다. 미안해, 아버지. 삼순아. 나 신경 찔러 죽겠어. 이제 남자 때문에 울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. 아버지. 서른이 되면 안 그럴 줄 알았다. 가슴 두근 걸릴 일도 없고 전화 기다린다고 밤샘 일도 없고 아버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. 그냥 나를 따는 남자 만나서 가슴 안 다치게 내 이 마음 안 다치게 나 그냥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뭐야. 끔찍해. 그렇게 겪고, 어? 또 누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내가 내가, 나는 내가 너무너무 끔찍해. 죽겠어, 아주. 심장이. 심장이 딱딱해졌으면 좋겠어, 아버지. 모든 게, 하나님. 수고하실 수도 있잖아요. 누구는 이미 안된다고 했고, 아, 너무 감사드려요. 고춧가루